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워킹 튜토리얼 오늘은 골반 편 골반 위주의 튜토리얼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골반 딱 세가지 세가지만 딱 나갈게요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배우 골반은 전에 포즈에서 배웠던 이런 골반이 아니라 소 느낌과 파티댄스의 느낌이 접목된 그런 느낌의 골반인데 이거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돼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빠져서 옆으로 빠져요 요 골반이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맞을 수 있게 이해하셨나요 눌러주는 느낌으로 빼는게 아니라 눌러 왼쪽으로 갈 때도 눌러 오른쪽으로 갈 때도 오른쪽으로 갈 때도 눌러 이렇게 가고 오 우리 원래 했던 기본 스텝 1 2 2 3 4 4 5 5 6 5 3 이런 식으로 방금 했던 가만히 서서 하는 오른쪽 왼쪽 골반을 같이 여기 아플 정도로 땡겨 땡겨 앞 2 앞 2 스텝 똑같아요 똑같이 골반을 사선으로 빼주고 다시 또 빼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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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눌러주세요 다시 눌러 폭폭은 너무 많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걸어서도 안 돼요 적당히 앞으로 스텝했을 때 옆으로 스텝했을 때 만도의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만 알면 오늘 골반은 끝이고 이 골반들과 저번주에 배웠던 익스텐션들 트월 포즈들 합쳐져서 프리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이렇게 골반을 해봤는데 그냥 원래는 한 가지 동작인데 그냥 응용 동작으로 세 가지 버전을 해본 거고 거기서 응용, 더 응용해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투얼, 익스텐션, 포즈 같이 해서 프리스타일까지. 아주 간단한 프리스타일이죠? 집에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의 제자들과 함께 이어서 이 동작을 넣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넣어가지고 또 루틴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보겠습니다. 좀 빡셀 수도 있고 신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안녕.